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7월 4일 저희 안도산에서 오늘 안강망대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오늘 두띠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이 두띠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띠가 두개가 둘러져 있는걸 말았구요. 오늘 손도 좋은 갈치로 안강망대에서 입판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4분의 1 상자부터 발송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7월 4일 저희 안도산에서 오늘 싱싱한 새띠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띠가 세개로 이루어져 있는걸 바로 새띠먹갈치라고 하구요. 새띠 두띠 한띠순으로 사이즈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반찬으로 가성비 좋은 갈치 원하시는 분들 오늘 맛있는 새띠먹갈치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7월 4일 저희 안도산에서 오늘 싱싱한 자랭이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횟감 가능한 안강망대에서 입판 받았구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4분의 1 상자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뼈가 굵지 않아서요. 이거 썰어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7월 4일 저희 안도산에서 오늘 싱싱한 40미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손도 좋은 병으로 입판을 받았구요. 한 상자에 마흔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부담없이 드시기 좋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7월 4일 저희 안도산에서 오늘 싱싱한 30미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살이 통통하구요. 횟감 가능한 병어로 입판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 안도산에서 5마리부터 발송해드릴 수 있구요. 오늘도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발송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7월 4일 저희 안도산에서 오늘 20미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수 5마리가 들어가 있구요. 손도 좋은 병어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안강망배에서 귀한 20미병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5마리부터 보내드릴게요. 제시용이나 선물용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